제주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청정 제주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제주지역 지도자들로 이뤄진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주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선 불교 부르나스님 중창단, 천주교 팰리스 중창단, 기독교 제주 CBS 아카페 합창단, 원불교 원음 합창단이 출연해 화합으로 아픔을 치유해 나가자고 노래했습니다. 음악회 마지막에는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 와 코로나 퇴치송을 부르며 행사를 회양했습니다.